자동차 급발진시, 행동요령, 급발진시, 비산등을 켜고 양발로 브레이크를 3개 밟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변속하고 차량이 멈출 때까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속도가 줄지 않을 경우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들의 트렁크나 가드레일에 지속적으로 부딪혀 속도를 줄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고 도로 위 안전이 확보된 후 시동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거나 여러 번 눌러 시동을 꺼줍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